요즘 핫하죠? 페이스북에 아디다스 젖이 색깔 착시효과 그게 있더라구요. 나는 도저히 색깔이 상진이랑 저랑 비교를 해봤는데 걔는 막 이삭게 보이는거에요.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마크가 동색에다가 이 배경은 약간 어두운 초록색? 자 이거를 제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란색으로 보인다고? 흰파? 어떻게 이게 흰파로 보여? 그림판으로 불러와서 이거를 색깔을 수출합니다. 등으로 네모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색깔을 부어보면 이 색깔이에요. 이 색깔. 회색이에요. 회색? 회색 아니면 녹색이에요. 밝은 쪽을 좀 체크해 볼게요. 이 색깔이에요. 이 색깔. 믿지마다 다르긴 한데 거의 이런 색깔이에요. 그림 장난 아니에요. 포토샵으로 색깔을 추출해낼 수 있잖아요. 이거에요. 어두운 초록색. 카키색 같은거지. 대망이 마크죠. 중간정도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이 색깔이에요. 이 색깔. 마크 이 색깔이에요. 마크 이 색깔. 흰색 파란색이 아니에요. 마크 이 색깔이에요. 이 색깔. 갈색이에요 갈색. 밝은 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색깔이 똑같아요. 마크랑. 채우기 하면 이 색깔이에요. 흰색 파란색으로 보이는게 이상한데? 녹색 코코아색. 어떻게 흰색 파란색으로 보이지? 난 원래 이렇게 보이거든요. 아무튼 녹색 그리고 코코아색인 걸로.